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온평리라고 하는 곳인데요 해안도로 쭉 오시면은 이런 데가 있어요 공원숨터 들어가 볼까요? 여기 뭐 용천수, 아 용천수 나오는데 아 여기서 용천수 나오는구나 이렇게 해서 물 한번 만져볼까요 여러분 어우 이거 시원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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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멩이들 막 이렇게 올려져 있고 오 괜찮았네 저분들 좀 가면은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엄마한테 뭐 전시한다고 하던데 엄마한테 그림 그린 거. 아까 선생님 전화 왔더라구요. 그거 전시한다고 엄마한테 그림 그린 거. 오늘 해서 그림 그린 거. 참석할 수 있냐고. 일단 보면 나중에 연락드린다고 했거든요. 언제 갈지 모르니까. 서귀포. 서귀포 어디 갈 건가. 서귀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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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grow포. 서귀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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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하루종일 더 없던데요